오늘 게스트에 소민이 동사무소 직원 같은 거 동사무소 직원 주말 휴일에 3시옵니다 아니, 없이 색깔 어떻게 이렇게 되지? 사람은 영원한 게 없기 때문에 올 때 왜 딱 해야지 그럼 나는 언제부터 영원할 건데 여기 둘은 뭐예요? 커플? 아니, 일단 저는 여기는 에러브리 여기는 에러브리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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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뭔가 오늘 삼겹살 오빠래 이게 뭐였지? 삼겹살 오빠 야, 아직까지는 삼겹살 오빠 민트 커플 아니, 삼겹살 눈이다보니까 삼겹살 오빠가 스파인 것 같아 아, 정답이네요 사진 한번 찍어 아, 진짜 야, 민트 오늘 난리 났네 여기 진짜 난리 났다 예쁘다 잘 어울리네 어, 되게 잘 어울리네 여기 어디지? 여기 어디지? 엉션패 오, 띠아모 아, 오바 아, 비즈 브릿 아, 요거 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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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냥 하란대로 해 그냥 하란대로 하라고 뭐래, 아이고? 아이수 타일? 아, 몰라 아이수 타일? 아, 몰라 어머니 가슴 문털이 멈추지 않아 어머, 얘들아 어, 나 갓 뚫어야 되겠어 기회를 안 줘, 진짜 아니, 뭘 기회를 안 줘 남불가 많이 했어 아, 내 문제 성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